정말 이넘마트 아름다워요. 여기 블라피와 뮤직비디오로 찍은 인연이 있잖아요. 오늘 멜론 뮤직으로 한주하게 됐는데, 성함은 어떠세요? 이렇게 또다시 블라피 오빠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재밌게 보다가 가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오빠는 누구인가요? 어? 제일 좋아하는 오빠, 여기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분명히 파타워톡으로 지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오빠밖에 없다고. 그 카톡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둘 팀의 화려한 무대 부탁드리겠고요. 체론 양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김쪽으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추운데 바로 보러 와주셔서 우리 팬들 너무 고마워요. 역시 기대할게요. 네, 우리 지금까지 분력주의 김채노명과 함께했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네. 네. 네.